진해 중앙고등학교 진해 중앙고등학교 진해 중앙고등학교에서 돈이 뿌려 우린 찾어 롤렉스 우린 찾어 어디와 피게 친구보다 아니지만 서울에 갈거야 친구보다 아니지만 조사로 싣고 간지나 이 여행은 일반쌤 구질 벨트 샀어 박성쌤은 와이프가 50명이야 최상모쌤은 와이프가 50명이야 안연수는 두바이로 갔어 박홍은 LA에 갔어 민주시는 안전따라 롤스로이드 샀어 안지현은 발레시아가를 샀어 재민이는 발렌키노 인수했어 자원이는 현명이 에이 지완이는 비비스파킹 어디와 피게 샀어 민수는 서울에 갔어 태진이 옥상과 설계를 추고 있어 진해 중앙 고등학교 진해 중앙 고등학교 에이 가서 돈이 뿌려 우린 찾어 롤렉스 우린 찾어 보자 피게 진고보다 아니지만 서울대 진고보다 아니지만 존나 멋있고 간지나 2학년 일반 쌤 구질 벨트 샀어 박상호쌤은 와이프가 50명이야 최상호쌤도 와이프가 50명이야 스컬스컬 태연이는 비비스파킹 체인을 샀어 2학년 2반 쌤 창호야 2학년 3반 쌤 안녕순이야 2학년 4반 쌤 안지현이야 2학년 5반 쌤 나경원이야 2학년 6반 쌤 문재인이야 2학년 7반 쌤 민규식이야 에이 2학년 5반 쌤 9반 쌤 1학년 6반 쌤 1학년 7반 쌤 2학년 2학년